지방 도시에 있는 백화점도 이제 폐벌레스입니다. 이 백화점을 다 때려부수고 7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뭐 땅만 있으면 아파트 지을 생각밖에 안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경남 창원시 마산 롯데백화점입니다. 옛날에 대우백화점이었죠. 제가 갔던 6월 30일날 최종적으로 폐벌레스입니다. 지방이고 서울이고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또 노령화도 되고 경기도 안좋다 보니까 이런 백화점 손님이 안옵니다. 대우백화점은 97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IMF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산 수출 자유무역지역 거기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했고 또 여기 시내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창동 오동동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리에 밀려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백화점 주변 상권들 다 망하고 임대 현수막만 걸려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돌아봐도 사람 한두 명 겨우 지나갑니다. 옛날에 마산지역에 제일 먼저 생긴 백화점은 성안백화점이죠. 네 저희 뭐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성안백화점 아주 잘나갔습니다. 그때 유명한 성안나이트 아마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우백화점은 서울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창원 마산지역에 이거 하나 딸랑이 있습니다. 옛날에 IMF 터지고 대우그룹이 완전히 공중분해됐죠. 그 이후에도 계속 대우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중반쯤 그때부터 해가지고 마산 창원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엄청 생겼습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대여섯개가 생기는 바람에 서로 이제 장사가 안되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망합니다. 예전에 성안백화점은 지금 신세계 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가보면은 손님이 없이 영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코로나 지나고부터 우리가 구매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인터넷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쿠팡으로 뭐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는 손님들이 아예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영상을 찍은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마산 시민들이 아쉬워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백화점 한바퀴 돌아보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저는 혹시 이제 백화점 마지막 여금하면은 땡처리하는 뭐 여름 양말이나 몇클레 살라고 왔는데 지금 판매대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기 입점해 있는 사장님하고 직원들, 경비업체, 청소하시는 분들 모두 6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네킹도 옷을 홀라당 벗겨놨습니다. 조금 민망스럽네요. 부산에도 백화점하고 마트가 문을 닫고 망한 데가 몇 개 있죠. 네 지금 창원, 마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점해 있는 직원들 전부 지금 옷 같은 거 박스에 다 짐 싸가지고 이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야 여기 철수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요즘 옷장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 이분들도 앞길이 막막할 겁니다. 이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마지막 백화점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한 바퀴 쭉 살펴보니까 지금 도시에도 젊은이들이 별로 없죠. 네 그 젊은이들이 사라지듯이 백화점 매대에 있는 물건들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후문 쪽에 있는 상가들인데 오늘 뭐 가랑비도 조금씩 내리고 장마도 왔는데 거리에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백화점을 다 때려부수고 여기에다가 70층짜리 두개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여기 바다가 가깝죠. 네 오션뷰를 자랑하면서 또 분양받으라고 광고를 엄청 할 겁니다. 70층이면 엄청나죠? 네 부산에 있는 LCT같은 건물이 여기 마산 바닷가에도 들었을 겁니다.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도 줄어드는데 왜 자꾸 아파트 지을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토건족들은 짐 못 지어서 죽은 귀신이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그 토건족들 불러다가 무당이나 테마사 불러서 살풀이 구슬 한번 그하게 해가지고 짐 못 지어서 죽은 귀신들을 다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평택을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지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맨날 빈 땅만 있으면 아파트 지을 생각은 그만하고 일자리 만들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놈 아파트 귀신이 붙어가지고 전국이 아파트 공사판이 되어있습니다. 창원시 인구가 이제 100만이 곧 깨진답니다. 5천명만 줄어들면 창원도 이제 100만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백화점 바로 옆에는 또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피스텔입니다. 네 여기도 층수가 상당히 높은데 또 바로 이 옆에다가 주상복합으로 70층을 올린답니다. 마산의시장 한번 와보시면 엄청나게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도 이 과일전에 보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한산합니다. 백화점 주차장 뒤쪽으로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옛날에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마산의 옛날에 유명했던 홍콩바 거리입니다.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고 건물은 상당히 낡았지만은 또 나이 많으신 아재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데 백화점도 이제 문 닫고 그 아재들도 이제 여기 찾아오는 발길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지방인구도 계속 주는데 아파트는 죽으라고 치워 제낍니다. 우리나라도 건설로 이제 경기 부양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는데 왜 과거에 계속 집착해서 노가다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장마기간이라 가지고 날도 상당히 꿉꿉하고 후덥지근합니다. 지금 저기 경북 충청도 쪽에는 비가 엄청 와가지고 피해가 많이 생겼다는데 이제 비 그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도 부산 영도처럼 노인과 바다 이것만 남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가고 이제 저희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만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올빼미TV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